트롯특의 출격을 위해 갈고 닦아온 시간 때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그들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원 투 쓰리 고 가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에 모신 두 분 요즘요 트롯특의 대사남들입니다 가수 박현호씨 그리고 승국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승국인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승국입니다 대사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여기 또 박현호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둥이 박현호입니다 약간 당황스러워 사랑둥이 박현호씨 그리고 대사남 승국인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인사도 나누셨고 두 분은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는 같이 술을 즐겨먹는 사이입니다 술을 즐겨먹는 사이입니다 네 저희 처음 만난 거는 사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서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되게 금방 친해져가지고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선후배 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좀 하셨나요?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는 안하고 그냥 형 동생이 된 것 같아요 선후배를 막 따지고 막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그러면은 항상 좀 이렇게 사석에서 또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그쵸 꽤 친한 사이시네요 그럼요? 또 꽤 친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밤새 되게 긴 시간에 함께 했어서 그런 좋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었고요 네 자주 보는 또 그건 아니고 단카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 끝이 살짝씩 흐려지네요 그렇지만 서로 한 번 만났지만 자신이 없는 사이다 약간 친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이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호연이다 호연 좋은 인연이다 그게 문자 쓰시네요 호연 기가 막힌 또 전 현호입니다 두 분이서 근데 처음 딱 만났는데 바로 친해지셨단 말이죠 두 분이서 그냥 이렇게 뵀을 땐 좀 내양형 같은 분위기시기는 한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친해지셨나 봐요 일단 제가 형이라 제가 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트로트 하기 전에 막 음악을 엄청 세게 하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노래도 살짝 불러보고 막 그날 좀 많은 일이 있었어 서로? 네 근데 막 서로 너무 자기 내가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막 급격히 더 호감을 갖게 되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서로 막 막 두비두다 두비두다 그렇죠 그렇죠 재즈가 뭔지야 너 이게 뭔 줄 아는? 두비두다비두밤 여기는 따디두두부부 막 막 서로 이렇게 음악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일종의 그런 걸 했습니다 우와 그럼 서로 약간 강한 음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좀 공통점이 있었나요? 현호 씨랑요 사실 저희가 추구했던 음악들이 약간 R&B 재즈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사실 그날 이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모였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음악 얘기하면서 트로트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연입니다 호연이에요 자 그리고 박현호 씨는 제가 또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틀 전에 만나기도 했고요 또 고전에는 우리 다현이랑 같이 샤아이 로맨스 그렇죠 여장도 했었죠 여장을 하셨는데 저는 여잔 줄 알았어요 여장을? 여장을 또 했죠 정말 열심히 사는군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박현호 자주 불러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여자 목소리로 그 높은 하이의 여자키의 노래를 하시는데 저는 와 엄청난 보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대단한 보컬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오늘 두 분 따뜻합니까? 여기 천태만상 또 이렇게 분위기가 서로 다른 경연에서 이렇게 또 친구가 돼서 이 자리에 만났는데 굉장히 따뜻하고요 조명도 따뜻하고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접진 않으시죠? 접진 않고요 화면도 뽀샤시하게 또 이렇게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 라이브 청해 듣기 전에 많은 분들 지금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황지혜님께서 승국이님 오늘 빛이 납니다 해주셨고 수나미님께서는 승국이님은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동창인데 반가워요 아시는 분이세요? 수나미님? 어머니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여기 천태만상 이 많은 어르신 또 언니 오빠 동생분들 보고 계시다가 야 승국이님이 우리 아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반갑다고 해주세요 너무 먼 과거의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합니다 신현숙님이요 박현호님은 비디오 오디오 완벽한 가수예요 감사합니다 또 윤지원님은 현호님 너무 빛이 나십니다 옷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옷도 두 분이서 옷이 너무 예쁘게 케미가 잘 맞게 또 입어오셔서 네 이런 순간에 라이브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씨의 원 투 쓰리 고 이거 노래 좀 설명해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불타는 트롯 및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발매한 이제 트로트 곡이고요 청춘 희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희망찬 가사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되게 듣고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대신 포 대신 고강한 거잖아요 원 투 쓰리 고 갑니다 자 라이브 고 원 투 쓰리 고 우리 천상위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현호씨의 원 투 쓰리 고 듣겠습니다 축하를 하며 하는 건데가 그리도 마냥 달진 않구나 언제쯤 해뜰 나로울까 힘내라 청춘아 거리에 수많은 저짓들 중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인생은 알 수 없어 한 번 더 웃어보자 포기 따윈 모르는 나야 힘차게 달린다 everyday 한 번 더 원고 두고 쓰리고 인생이 내 맘 같진 않아도 다시 한 번 가보자고 주먹을 불끈 쥐고 현실에 울고 웃고 아프고 싶지 않다 해도 멋진 나를 내달이면 한 번 더 웃어보자 사람 세 번 찍어보자 청춘아 안 되는 되게 하자 젊은 말 비 온 뒤 무지개 뜬다 내가 한다면 해 해 지치려면 멀었다 한창 고생 끝나기 온다 캄캄한 이 세상에 언젠가 빛이 온다 포기 따윈 모르는 나야 힘차게 달린다 everyday 두고 쓰리고 인생이 내 맘 같진 않아도 멋진 날이 내게 오길 한 번 더 기다린다 오케이 렛츠고 다시 또 원고 두고 쓰리고 힘이 든다 해도 멋진 날이 내게 오길 한 번 더 기다린다 한 번 더 달려보자 감사합니다 박현호씨의 라이브 원 투 쓰리 고 자 들으시고 이정혜님께서 청춘들이 꼭 명심할 가사는 네요 해주셨고 8363님 소개해주세요 승국이님 8363님 첫 소절부터 사례를 놓고 꿀보이스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이님 또 소개해주세요 한은이님 박현우님 응원합니다 원 투 쓰리고 노래 너무 좋아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대박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세요 유재인님요 박현호씨 조강미남 노래까지 잘해 거기다 노래까지 좋아 이 노래는 완전 대박이에요 좋아 좋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명희님은 저는 매일 새벽 두부를 만들면서 두부 장사하시는구나 두부 만들면서 현호님 노래 들으며 힘을 얻고 있어요 희망을 주는 현호님 노래 원 투 쓰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진짜 노래가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재즈풍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승국이님 저는 당연히 구수한 트로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으라차차 막 이런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급스러운 막 고풍스러운 재즈가 나오고 되게 재즈한 보컬이 나와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현호씨가 중학생때는 관악부 활동을 했고 네 네 고등학교 때는 클라리넷 연주로 상을 받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릴때부터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나봐요 사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욕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피아노 클라리넷 다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꿈은 막 클라리넷 진짜 예민한 건데 그거 클라리넷은 요것은 플루시고 요렇게 불러 죄송합니다 요것 하잖아요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옆으로 아 네네 진짜 예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탁 연주를 하시고 아 사실 그 클라리넷을 했을 때는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부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중턱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클라리넷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중턱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근데 제 꿈은 예 축구선수였기 때문에 아 갑자기요? 축구선수요? 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 네 원래 꿈은 축구선수였다 네 네 확 틀어지네요 네 확 틀어집니다 오늘 축구경기 꼭 보시겠어요? 오늘 무조건 봐야됩니다 네 굉장히 사랑합니다 축구를 어머니가 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탑독이라는 아이돌 그룹으로도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돌 또 이렇게 또 꿈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제 제가 그 다리를 한번 다쳤어가지고요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아 원래 운동을 실제로 하셨다가? 네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자주 갔었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다가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아이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군요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탑도그 네 탑도그 아니 도그라고 하니까 인사하네요 탑도그 탑도그 영어로 아 예예 아 그러다가 트로트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사실은 이제 그 어 다른 이제 대표님께서 한번 트로트 가수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네 사실 트로트가 되게 핫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트로트 음악이 가장 먼저였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또 뽕빌이 많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기운이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도전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로트 가서 박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을 더 어머니께서는 또 부모님께서는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제 주변에서는 성향이 지금이 더 맞다고 말을 하세요 왜냐면 아이돌 때는 뭐 이렇게 팬분들도 제가 막 직접 뵙지도 못하고 막 신비주의라 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억압하는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네 또 저를 이렇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저희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편안해 보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살도 막 쪄가고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푸둥푸둥해지고 아 푸둥푸둥해지고 좋아요 햇살도 늘어나고 아니 근데 저희 승국씨도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또 TV 나오는 이 승국씨 보면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네 처음에 TV 나올 때 막 나오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강조를 처음에 처음에 그 승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궁금한게 본명이 그러면은 그쵸 본명이 이승국인거죠 성이 이씨시고 승국 이승국 승국 리인거죠 어 승국 리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은 승국이가 이제 영어 선수로다가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승국은 약간 오른쪽 윙에서 잘 뛰는 축구 선수 이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침투가 좋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선수 느낌이라서 승국 2로 하면 조금 더 가볍고 귀엽지 않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승국 2로 승국이 좋아요 네네네 승국씨는 이제 미스터트롯2를 선택하셔서 이제 하셨단 말이죠 경연을 하셨는데 그랬죠 고민을 좀 하셨나요 그때 당시 양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불타는 트롯맨 그리고 미스터트롯2 좀 고민을 하셨었나요 네 소주를 많이 먹고 소주요 소주 소주를 때리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그런 어떤 양갈래에서 네 뭐 침을 손바닥에다 해가지고 선택하셨나요 아니 되게 취해서 어느 날 그냥 고른 것 같아요 적어놓고 잤던 것 같아요 아 이 꿈속에서 미스터 이렇게 적어놓고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고민 끝에 네 이제 미스터트롯2에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승국씨는 작년에 뮤지컬 무대에도 섰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뮤지컬을 작년에 여름부터 봄부터 준비해서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계속 했었어요 네 좀 정례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정례 공연도 하고 단편짜리 공연도 해보고 하면서 몸이 많이 충난 작년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드셨었군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작품으로서는 안동역에서 네네네 또 리롱 리롱뚱이라고 하면 베트남 리롱뚱 네 사람 이름이고요 아 사람 죄송합니다 리롱뚱 이렇게 작품들도 계속 하셨고 원래 뮤지컬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관심은 되게 많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도전을 해본 건 처음이었고요 되게 좋은 인연이 돼서 좋게 캐스팅을 해주셔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거는 뭐 프롬프터도 없고 다 외워가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전부 다 외워야 되고 전부 다 라이브고 매번 감정을 새로 갖다 써야 되고 하니까 와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저는 그 가사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 대사를 다 해가지고 뭐 두 시간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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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미스터트롯2 이제 경연에 나오시기 전에는 이제 다른 음악을 또 하셨고 미스터트롯2 미스터트롯2 전에 대세남이라는 앨범을 먼저 냈었고요 그래서 트로트를 19년부터는 트로트를 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장사도 하다가 그 전에는 또 더 어렸을 때는 뭐 R&B 발라드 음악 같은 거 하다가 음악을 접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네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가요? 네네 용띠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렇죠 사실은 동갑이죠 아ада 아하핳aat 과제가 빠른이라서 아 buenos 그런 거는 우리도 신경 쓰지 맙시다 네BACK 빠른이고 네 진짜 verg 아하핳하핳하핳하하 핳하핳 necklace sem국씨가 근데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회사랑 계약도 하셨고 네네 뭔가 2024년에 더 막 지금도 완전 뜨겁지만 더 뜨거운 대세남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준비한 라이브 어떤 곡 준비해 주셨지요? 네 제가 이쪽 트로트계로 발을 담글 수 있게 해 준 대세남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많이 또 띄워드리기도 해서 많은 천상이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승국인님의 대세남 이거 라이브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 천상위 여러분은요 또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대세남 저건물이 내 명이야 지갑도 빵빵한 거 아까 봤잖아 꿈을 대면 네가 놓치는 거야 좀 쳐다볼 수 없는 대세남을 한 번만 안아주세요 나를 당신 말고 다 가진 내 때를 향기가 날 거예요 플란서 퍼퓸이니까 왜 자꾸 궁금한가요 그게 어디에 혼자 살고 있는지 걸친 내 운만이라 설명이 안 되던가요 내 차는 먼저 보냈어 당신과 이 밤을 찢으려 택시를 타는 것도 낭만이잖아 버스도 운치 있잖아 저건 우리 내 명이야 그 뒤쪽 커다란 건 말도 내 거야 의심하던 시작 못하는 거야 그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과 내 곁에 가까이 와요 좀 더 당신 말고 다 가진 내 때죠 향기가 날 거예요 이태리 명품이니까 왜 자꾸 궁금한가요 그게 통장에 잔거는 잘 몰라요 한도 초과라는 말 그건 뭐 먹는 건가요 기사는 먼저 보냈어 당신과 둘만 있고 싶었어 걷다가 보면은 사랑이 시작될 거야 새벽 공이 트기 전에 해 저 건물이 내 명이야 시간도 빵빵한 거 아까봤잖아 꿈을 내면 그냥 놓치는 거야 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을 내 차를 먼저 보냈어 당신과 이 밤을 지지게 택시를 타는 것도 낭만이잖아 버스도 운치 있잖아 저 건물이 내 명이야 저 건물이 내 명이야 그 뒤쪽 커다란 건물도 내 거야 의심하면 시작 못하는 거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과 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리리리 대세남 노래가 덩실덩실 좋네요 빵빵한 음색이 멋지십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희님 소개해주세요 이친희님이 2024년 대세남은 승국이님입니다 청룡의 해 청룡띠인 승국이님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이 노래가 찐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창수님도 소개해주세요 이창수님 요즘 대세남 아침에 일어나면 꼭 듣는 노래예요 라이브로 듣다니 이런 행운이 승국님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장수인님 이렇게 청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명이고 뭐고 진짜 그게 사기는 아닌 거죠 말은 이렇게 서명을 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이 친구가 이게 대세남이 아니라 사실 허세남이에요 건물주의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가 건물 나 건물이 있다 뭐 이렇게 오만방자한 노래인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랑 그건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이제 그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정말 대세남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이어지는 3부에도 여러분요 라이브 무대 막 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 슥 나오는 노래 이 노래는 또 박현호씨의 노래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제가 첫 트로트 앨범을 발매했던 박현호의 돈돈돈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도 지금 막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돈돈 머니에 대한 얘기나요 네 그럼요 돈돈거리지 말아라는 노래입니다 아 또 새해에 그리고 돈 세뱃돈 세뱃돈 논란이 있거든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 논란 세뱃돈 논란 세뱃돈 논란에서 이 노래 들으시고 생각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박현호의 돈돈돈 들으시고 저는 박현호씨와 승국이 승국이님과 박현호씨와 3부에도 함께 할게요 빈손으로 가는데 본인이 많다고 고급 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윤수연 천태 만성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러브 FM 좋아 매일 한받은 윤수연 천태 만성 같이 들어요 윤수연의 천태 만성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연의 천태 만성 자 오늘 초대손님 가수 박현호씨와 승국이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서 멋진 라이브 그때 그 노래가 참 어려운 곡들인데 그거를 다 멋지게 또 라이브로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주 바쁜 노래들이에요 원투쓰리고도 사실 이게 원래 댄스랑 같이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그 최근 녹화한 날 누나랑 같이 녹화한 날 제가 사실 이 왼쪽 허벅지 뒷근육이 찢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절뚝거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춤이랑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사실 좀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제 녹화한 날 뭘 했죠 춤을 추다가 다리찢기를 하는 가수가 왜 갑자기 허벅지를 노래한 거 아닌데 저는 가수인지 제가 서컨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무대를 했는데 그때 점프를 점프해가지고 다리찢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허벅지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허벅지가 근육이 찢어졌다고 해서 뒤에서 근육 찢어진 거 오래가는데 그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지금은 허벅지가 찢어져서 또 스튜디오가 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못 보여주셨지만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시면서 원투쓰리고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무대 찾아서 봐주시고 그러니까요 또 대세남 대세남 많은 분들이 또 커버해 주시고 네 맞아요 많이 듣고도 그래서 대세남 엄청 바빠요 그 노래도 노래가 바쁘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줍지 않게 춤을 많이 췄었는데 어줍지 않게요? 아니에요 멋졌어요 지금 살짝살짝 모두의 어떤 검토와 상의를 통해서 춤을 전부 다 걷어내고 지금은 그냥 제 마음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하기 바빠가지고 약간 발제감도 약간 보여주시던데요 맞죠? 네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요 네 아니 저기 여기서요 우리 천상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도 있거든요 이런 거 선택을 좀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한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양성경님께서 대세남이냐 꽃미남이냐 꽃미남? 꽃미남이냐 뭐가 더 좋으세요? 자 승국이님 먼저 꽃미남이면 대세남을 포기해야 되고 대세남이면 꽃미남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질문인가요? 꽃미남 가겠습니다 대세남은 반짝이에요 잘생긴 게 최고야 인생의 인생을 아신 또 언제까지 돼 살 건데 이렇게 또 노래 대세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대세남과 꽃미남자 막현노님 저는 대세남 하겠습니다 멋있기 때문에 외모도 한철입니다 대세는 끝까지 밀고 간다 끝까지 대세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대세남이 한번 돼 보겠습니다 꽃미남도 세월에 세월에 장사 없다 세월을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좋습니다 태윤강님 더 마음에 드는 친구는 소개팅을 계속 시켜주는 친구냐 맛있는 거를 계속 사주는 친구냐 맛있는 거 계속 사주는 친구 그렇죠 저도 그렇죠 또 소개팅을 한번 만나면 계속 사랑이 가는 것이고 맛있는 거 뭐 좋아하세요? 승국이님 어우 입에서 침이 쭉 나오는데요 요새는 요새는 그 수육 쪽에 빠져 있어요 돼지고기 수육 쪽에 빠져 있어서 물에 담긴 걸 별로 안 좋아하다가 요새 수육에 그 마늘에 막 이렇게 쌈에다 싸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로? 고기를 좀 씹어서 이렇게 드시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좀 야들야들한 걸로 야들야들하게 해서 약간 수육 김장철에 참 좋아하시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겉절이에다가 해서 막걸리도 좋고 소시 네 다 좋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뭐 좋아하세요? 저는 삼겹살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는 또 이제 기름기를 쫙 뺀 거 여기는 삼겹살 저는 기름이 잘 잘 흐르는 거 좋아합니다 삼겹살 침킨 피자 이런 거 살찌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관리 엄청 철저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불타는 터로면 끝난 이후 10키로 쪘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진짜 10키로 찐 상태입니다 지금 좋은데? 아니 지금 76키로 불타는 터로면 할 때 64키로 아 10키로 이상 쪘네요 76으로는 전혀 지금 좋아 보이세요 화면도 오히려 이 트로트 가수는 좀 더 쪄야 돼 아 근데 네 괜찮아요 쪘을 때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보기 좋은데 도톡하니 그렇죠 아 근데 그래 보이시지도 않으신데 아 전혀 안 그래 보이고 어 그렇지가 않아요 아 네네 자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님께서 집에 친구를 초대하기냐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냐 아 전 친구네 집에 놀러가겠습니다 깔끔하신 편이구나 아 저는 저희 집에 어느 누구도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제 물건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어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깔끔하시구나 그리고 좀 저는 밖에 나갔다 오는 곳으로 침대에 절대 안 올라가고 와 근데 또 친구들이 오면 꼭 한 번씩 눕잖아요 그렇죠 야 눕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저랑 아예 정 반대시구나 아 저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아 깔끔한 또 스타일이시고 청소 저는 집에 친구 초대하기 저는 뭐 제 침대 위에서 뛰어도 되고요 잠깐 놓고 온 게 있으면 잠깐 신발 신고 들어갔다 와도 되고 어 네? 스탬플님 스탬플님처럼 이렇게 침대에서 먼지를 막 일으켜도 꺼지지만 않으면 침대가 진짜 잠깐 뭐 신발 신고 어 나 이거 뭐 좀 갖고 놔 할게 그래 갔다 와 옷 있으면 제 것도 야 입고 가야 하나 주고 아 또 이런 옷도 혹시 놀러가도 되나요? 놀러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면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김성철님께서 명절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얼마 벌어? 또는 몇 살이야? 야 이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랑은 마주하지 맙시다 얼마 벌어? 알아서 어떡할 건데 둘 다 약간 12조 인데요 몇 살이야? 몇 살 됐어? 가족이니까 몇 살이야까지는 어떻게 그래 뭐 되겠는데 얼마 벌어는 좀 진짜 그래 무례하네요 벌써 벌써 기분이 확 나쁘네요 벌써 가기 싫은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대답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요? 거부하겠다 얼마 벌어는 사실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이런 거 괜히 네 에바스 아이고 에바스 샴치 김치 그리고 명절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전 부치기냐 어린 조카들 놀아주기냐 조카들 놀아주기 저는 전 부치기 약간 조금 전을 부치면서 호박전 또 뭐 이렇게 여기는 밀가루가 좀 더 들어가야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부 저는 요리를 너무 잘 못하기 때문에 조카들 놀아주는 게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쓰면서 놀아주는데 활동적인 또 이 활동적인 노래 하나 선보여주신다고요 박현우씨 아 네네 불타는 트롯면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 꽃바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어떤 선배님 박상철 박상철 선배님의 노래고요 제 중간에 제 이파람 개인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박현우씨의 꽃바람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천상위 여러분은요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박현우씨의 꽃바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댈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머나요 단 한 사람 당신이기에 사랑의 눈을 떴어요 가면 가는 대로 보는 대로 끝까지껏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대들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댈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머나요 단 한 사람 당신이기에 사랑의 눈을 떴어요 가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그릇까지껏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대들 나에게 꽃바람 내 맘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댈 사랑하니까 나 그댈 사랑하니까 나 그댈 정말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꽃바람 야 박현우씨가 꽃바람을 부르니까 진짜 꽃이 날리는 그런 합성된 것 마냥 그런 어떤 연출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좋으니까님께서 현호님 따라랑부터 반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따라랑이요 처음에 앞에 시작할 때 따라란 따라라라라랑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자 김희영님은 현호님만 보는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하셨구요 8363님 소개해주세요 8363님 박현우씨 노래가 참 간드러지네요 꽃바람 짱 가장 상탱가 5천류로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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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듯이 고창수님 소개해주세요 아 휘파람 불고 바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은데 오 오 오 아니 휘파람인가요 클라리네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내 말을 다시 그 돌려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녹음해온 것 같아 어 뭐야 휘파람 이게 휘파람이에요 사실 휘파람이 아니라 원래 휘파람은 대부분 그치 그치 저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표정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오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완전 개인기고 복화술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복화술 되나요 인형 옆에 뒀다고 생각하시고 아 그럼요 어머 잘합니다 잘합니다 오 오 이야 아니 참 개인기시네요 그러니까요 김선혜님께서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이 이 이 이 혓바닥만 보게 되네요 이야 김선혜님께서 꽃바람대 너무 최고예요 기절각 청량트롯 너무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절각 오히려 그렇죠 또 그래야지 또 이게 스탠다드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음정을 너무 방방팀은 그럴까봐 어떤 마음으로 좀 무대를 서시는지요 항상 사실 좀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평정심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좀 노래할 때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맞아 저도 좀 들어요 그러세요 고음인데 고음처럼 안 들린다고 그러고 이 안에서는 엄청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가 찢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막 100%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에서 그게 티가 안 나니까 사실 이게 좋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배웠거든요 배울 때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또 뮤지컬도 하셨으니까 네 그런 연기를 좀 담아내보려고 아니 그럼 스스로를 좀 많이 채찍질하면서 검문도 좀 하시고 하시겠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라이브 바로 이 곡이죠? 네 제 두 번째 싱글이었던 검문할게요라는 곡이고요 네 뭐 닥치는 대로 다 검문하고 다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검문할게요 이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은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고객님의 노래 검문할게요 다시 한 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잠시 검문할게요 이름이 뭔가요 사는 데는 어디죠 빠짐없이 어서 내놔봐요 내 평생 처음 겪어봐요 이리 이쁜 사람을 들풀에 길러진 이 남자를 돌봐주세요 온몸을 다해서 충성할게요 따뜻하죠 나란 남자는 시크함은 컨셉입니다 누군가에게 저 완벽한 당신에게 남편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이 몸은 한 번도 주인이 없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지켜왔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잠시 검문할게요 내가 찾았던 그 여자 맞는지 이름을 나이를 말해주세요 순진하죠 나란 남자는 도도함은 컨셉입니다 누군가 있겠죠 완벽한 당신에게 남편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 몸은 한 번도 주인이 없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에요 누군가 있겠죠 완벽한 당신에게 남편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이 몸은 한 번도 주인이 없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지켰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검문할게요 너무 애절해가지고 아까 앞서서 승국이님은 현호님 노래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현호님? 저는 노래도 노래인데 가사들이 남편만 없으면 되고 이 몸은 네 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형의 그 귀여운 이 춤들 너무 잘 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소소한 손동작 발동작이지만 너무나 또 이렇게 엣지있는 안무를 보셨어요 네 정말 소소하다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의도가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김현숙님께서 소개해주세요 라이브 드리려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집에는 천천히 갈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검문 당하세요 조심하세요 섹시하시네 8363님 소개해주세요 8363님 승국이님 노래가 참 간들어지고 살살 녹고 달달하네요 음색을 검문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2024년 어떻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 한 분씩 여쭐게요 자 박현우님 2024년에는 조금 더 대중분들께서 박현우라는 가수 좀 더 이렇게 다양한 활동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개인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원 투 쓰리 고 오오 아 그럼 못 먹어도 거예요 갈래 원 투 쓰리고 많은 사랑 받으리라 믿어 오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 승국이님 네 올해는 이제 새로운 앨범도 좀 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연기 쪽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좀 더 활동을 해보고 싶고 조금 에너지를 조금 봄까지는 회복을 한 다음에 네 들채워졌군요 아직 차징이 끝나지가 않아서 좀 더 충전이 다 돼서 이제 다시 에너지를 쓰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올해가 이제 제가 새 바퀴가 도는 용의 해 저도 용띠라서요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는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여러분께 드릴 상품 안내 잠시 듣고 클로징 같이 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해 주신 승국이님 박현호님 박현호님 승국이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윤수연 화이팅! 박현호 화이팅! 승국이 화이팅! 화이팅! 천태만상 화이팅!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둘이의 싱그리 봉글 이 노래 싱그럽게 아주 뛰어들여 보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꽃게 걸으세요 사치기 3번! 승국이님! 박현호님! 박현호님! 승국이 화이팅! 싱그리 봉글! 당신을 사랑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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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연 화이팅! 신중동구